4월 20일 지금 오전 지금 작업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예쁜 놈들이 잘 하시려고 수입되고 있습니다 포크레이는 지금 아침부터 나와서 날씨가 좋습니다 바람도 적당히 불고 햇살도 온화합니다 오늘 뿌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캐던데기 때문에 똑같은 거리입니다 너무 불고 햇삭하니까 너무 불고 햇삭하니까 그리고 그쪽은 다 4월 20일 오전에 작업이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. 정분도 품질이 좋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